대구 반야월교회는 깨끗한 물 기부를 위한 걷기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. 반야월교회가 깨끗한 물 기부를 위한 월드비전 2019 깨끗한 물 기부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. 행사에 참석한 성도들은 개발도상국 아이들이 물을 얻기 위해 걷는 평균 거리인 6km를 직접 체험했습니다. 개발도상국에 있는 어린이들이 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, 저희들이 그름으로 그들을 돕고자 해서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. 반야월교회는 방글라데시 식수 지원을 위해 2,700여만 원을 월드비전에 전달했습니다.